해변뿐만 아니라 임자도는 섬 전체가 모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래섬입니다. 모래가 많아서 임자도 처녀는 모래 섬화를 먹어야 시집을 간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. 그런데 이 풍족한 모래가 섬 사람들의 산림 미천이랍니다. 물일이 아니더라도 끼니 걱정은 하지 않는다는 섬 마을 사람들. 이 대파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전국 최고 풍질을 자랑하는 임자도 대파. 그 비결이 물빠짐 좋고 영향 많은 모래 갯벌에 있답니다. 모래 갯벌에서 자란 임자 대파는 흰 부분이 길고 탐스러운 게 특징. 이 모래밭이라 이러고 중구만은 이제 낳고 이거 차고 점점점 클수록 이거 부서래. 그러면 이 흑언디가 만에. 만에라서 이거 흑언디가 만에야만 상품이 돼. 그 음색에다 쓸어넣으면 저 입붙여. 음색에 쓸어넣으면 그렇게 이제 그거 보고 상품이 더 좋아. 4월 말부터 6월 사이 파종을 해두면 겨울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해주고 나는 대파. 대학볕 아래서의 노동을 마다할 이유가 없답니다. 여자이기 때문에 참아낸 게 야한다고 눈물로 보냅니다. 여자의 일생. 섬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대파 풍작을 이룬 겨울에 가 있는 듯 보입니다. 전장포 앞바다를 일컫는 포구 사람들의 말 앞장불. 마을 앞마당이 평평한 모래마당이라는 뜻입니다. 넉넉하고 질 좋은 모래는 전장포 사람들에게 좀처럼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. 모래를 따라 젖새우가 젖새우를 찾아 병어가 또 민어가 온갖 맛있는 바닷것들이 전장포 앞바다로 몰려들기 때문이죠. 어부에게 풍성한 어장만큼 고마운 게 있을 리 없습니다. 풍요로운 어장이 마련됐으니 그 풍요를 얼마나 누릴지는 오로지 사람의 몸. 새우잡이 배에 오르면 각별한 체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. 젖새우를 잡을 때 사용되는 커다란 자루 모양의 그물. 조류의 흐름에 빙빙 도는 그물 모양 때문에 팔랑개비 그물이라고 불립니다. 드는 물, 나는 물. 조류의 움직임에 따라 그물에 걸리는 젖새우. 하루 네 번 그물을 올리는 게 일반적인 젖새우 조업 방식. 전장포 사람들은 흔히 너물 본다고 이야기합니다. 너물을 보기 위해 어부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체력. 두 시간 일하고 네 시간 자투리 잠을 자야 얼추 물대를 맞출 수 있다는군요. 그래도 그물 가득 실한 녀석들이 올라오면 버겁던 눈꺼풀이 어느새 제자리를 찾고는 한답니다. 놓고 어떤 어떤 새우가 섞여 있는 거예요? 참새비, 북새비, 육전, 세 가지 섞여 있습니다. 젖새우 중 최고로 친다는 육전. 음력 6월에나 나올 법한 큼지막한 녀석들이 벌써 잡히는 걸 보니 올해 젖새우 농사도 나쁘지 않을 모양입니다. 각종 자보와 병어도 덩달아 걸려들었습니다. 몇 차례의 금을 건지기와 몇 차례의 새우장. 전장포 어부들의 고단했을 하루를 토닥여주는 것 역시 젖새우. 그 뽀얗고 고운 자태가 전장포 앞바다에 고운 모래를 닮았습니다. 모래 갯벌의 풍요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새우잡이 배. 폭우에서는 그 풍요를 함께 누릴 준비가 한창. 이제부터는 전장포 한악들이 실력 발휘를 할 차례. 새우 추리기는 새우젓 담그기의 필수 과정입니다. 새우젓 담그기의 필수